반갑습니다. 민정팀입니다.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지리 어땠나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한국지리는 되게 무난무난하게 나왔는데 세계지리가 좀 약간 이런 문제 어려워.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면서 어렵게 생각했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쵸? 미도, 경도. 제가 봤을 때는 19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무난무난하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역시나 세계지리는 지도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판단하셔야 됩니다. 세계지리의 지역지리 부분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도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총평은 선생님이 캐스트에다가 찍어놨으니까 그 총평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우리는 오늘 해설강의 1번부터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영락없이 바로 고지도와 관련되는 문제 나왔고요. 교사의 질문에 옳지 않은 대답을 한 학생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가의 지도는 바로 무슨 지도죠? 얘가 바로 중세대의 아일리이드리시의 세계지도 그리고 나는 고대의 포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죠. 가는 지도의 위쪽이 남쪽입니다. 그렇죠. 이 지도의 위쪽은 남쪽이었고요. 맞네. 을은 가에는 이슬람교 세계관이 반영돼 있다. 바로 중앙에 사우디아랩의 메카가 있었죠. 맞고 나는 중국에서 최초로 제작된 세계지도야. 이거는 얘들아 서양의 지도자니. 이거 아니네. 쉬웠어. 나는 지구를 구체로 인식해. 얘와 관련되는 거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지도가 모두 다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고 가, 나에는 모두 지중해가 표현돼 있대. 그렇다면 여기서 지중해가 어딘지는 좀 찾고 가야지. 얘가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니까 얘가 아프리카 대륙이란 말이지. 얘가 유럽이야. 얘가 지중해고 얘가 인도양이지. 아, 얘가 지중해구나. 아프리카, 유럽. 여기가 바로 지중해가 되겠지. 그래서 지중해 위치들 파악해 두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어렵지 않았고요. 여러분들 항상 고대의 중세, 근대, 서양의 지도들과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서양의 지도만 나왔지만은 보통은 우리나라 조선 전기와 중기, 후기의 지도를 같이 제시하고 있으니까 각각의 시기별로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아마 2번 문제에서 어, 이게 뭐야? 라고 했던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몰라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었습니다. 볼게요. 가나국가의 지리정보 검색 결과를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다. 자, 지금 위치를 줬는데 북 20도, 그 다음에 동경 80도라고 돼 있어. 북 20도? 아, 그럼 적도가 되게 가까운 거고 인구 밀도와 그리고 야간 빛에너지 양을 기록한 인공위성 사진이 나와 있어. 나 지역은 북이 25도래. 그리고 동경 120도? 우리나라가 동경 124에서 132도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표준경선 135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살짝 왼쪽에 있는 무슨 섬나라 같아. 그치? 자, 보자. 우선 기억부터 하나씩 읽어보자. 기억의 인구 밀도, 지리정보 중 속성 정보에 해당한다. 자, 요즘에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이 지리정보입니다. 이번에 원래 세계 지리는요. GIS 문제를 반드시 하나를 내는데 이번에는 GIS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지리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지리정보에는 크게 위치와 장소를 나타내는 공간 정보 이 위치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 정보 주변과의 관계 정보가 있죠. 그렇다면 인구 밀도는 위치가 아니잖아. 이거는 바로 그 지역의 뭐에 대한 거야? 특징인 속성이네. 그래서 기억은 지리정보 중 속성 정보. 맞는 얘기가 되겠고 니은, 인공위성 영상. 인공위성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항공사진이나 인공위성을 통해 탐사하는 방법이지 원격탐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 그래, 원격탐사가 바로 인공위성이나 항공사진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 맞잖아. 자, 가해해양은 인도양에 접해 있다라고 했어. 보통 얘들아, 이 동경 120도 쪽? 거기는 어디야? 태평양 쪽이고 여기는 동경 80도야. 동경 80도면 아무래도 이쪽이 아프리카가 있고 아프리카 여기가 인도고 여기가 바로 어느 나라냐면 이 나라가 스리랑카거든 여기가 인도양이잖아. 그치? 그렇다면 이 바다는 확실하게 태평양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 이쪽 바다가 어느 쪽이니? 인도양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스리랑카야. 자, 나의 지리정보에서는 대체로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야간 빛에너지양이 많다. 야간 빛에너지양을 기록한 인공위성 영상은 밤에 건물이나 가로등과 같은 인공조명. 아무래도 밖에 비친다라는 거는 여기가 인구밀도가 높으니까는 밤에 불을 많이 쬐겠죠. 그쵸? 자, 가는 아프리카래. 나는 오세아니아래. 얘들아, 얘를 만약에 몰랐어. 이거는 지금 1번, 2번, 4번은 너희가 확실하게 알아? 나는 오세아니아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 오세아니아는 남방구에 위치해. 그렇다면 얘는 북위가 될 수가 없잖아. 얘는 확실하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잖니. 그러면은 정답이 나와버린다고. 솔직히 이 해안이 어딘지 모르더라도 여기서 답이 나와버려.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니네 타이완이라는 나라 알지? 우리가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그게 누구냐? 장제스가 여기에 자유중국이라고 하는 타이완, 대만, 그 나라. 바로 타이완이야, 타이완. 우리나라에서 가까워.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반? 이렇게 하면 되거든. 여기는 타이완이고요. 여기는 스리랑카입니다. 이거의 위도와 경도를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여기서 답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충분히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요. 자, 3번 갑니다.